이거 때문에 욕을 먹었어 그냥 던지면 돼가지고 아 조기쿤 1개 근데 이거 1개로 될 거야 아 음 1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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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퀴즈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음... 아, 좀 불편하네. 터뚜어 나 장실 좀 이게 프로코는 아예 안되네. 아예 안되네. 아예 안되네. 나 포켓몬은 잘 몰라. 라이트 유저를 위한거다라는 변명도 핸드폰 없어요 급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골드 친척형이 알려줘서 처음 깼을 때가 6살이었는데 이것만 해도 게임이 얼마나 라이트한지 알 수 있다. 이 새끼들은 그냥 개발 의욕이 없는거임. 아예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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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저런거 디폴트 이름으로 하는거 좋아. 쟤는 피카츄야? 저게 옛날에는 하이테크가 많은데, 요즘 시대에는 그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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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꼬레시였나? 이것 때문에 욕을 먹었어. 던지면 돼가지고 아 어, 이거 트레이너랑 싸우기만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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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수논이다. 얘 이름 뭐였지? 럭키? 아, 존나 북한 헤드 같아. 상농시티도 체육관이 있나? 상농시티도 체육관이 있나? 뭐야? 뭐야? 왜 그래? 아, 존나. 아, 존나. 아, 존나. 아, 존나. 주머니 괴물 괴물 괴물. 아, 셔틀 시키네. 와, 보상도 안 주냐? 사람 막 부려먹네. 아, 이거. 지금 어린애랑 막 부려먹는 것 같은데, 이 새끼 이거. ecosystems 정말로~~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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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벌써부터 돈 걸고 해? 저 포켓몬 고 말하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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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哦? 전화IRE! 어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피조노가 지나치게 버리면 돼 아 이렇게 어려워 모다 피아님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옷을 어떻게 펴 주는 거지 아 아 아 아 아 별론데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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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복지 오지네. 저걸 사람에 적용할 기술이 개발되면 개쩌야겠다. 노벨상 확정이네. 뭐라고요? 여기? 편의점이네. 여기? 여기? 탈 수도 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뭐 있을 것 같아. 이리로 가는 게 맞나? 아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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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모다 피! 오오오 어? 쫙! 흐흐 버텨! 아... 우윽 미카츄 우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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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건설 쪽이야 이의 이의 찍는 건 거의 싫어하네. 약간의 선정성만 가해지면 약김이네. 아니, 조준 잘해야 돼. 아니, 조준 잘해야 돼. 어? 쟤 뭐였더라? 포켓몬 TST 타스 보니까 이거 업글 시켜야지 끝내던데. 야돈이랑 이 혁신 빨리 보고 싶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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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 빼고. 뭐지? 잘하자. 오,Guy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뚜벅뚜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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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카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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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하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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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거 뭐지? 안녕. 네. 렛츠고, 피카츄랑 렛츠고, 이브이 다 구매하는 사람이 있겠다. 포켓몬 너무 사랑해서 막 두 개 다 구매할 수도 있겠네. 아... 저 빛나는 건 뭐지? 저 빛나는 건 뭐지? 짧은 치마온이다. 하, 그냥 못 지나갔다. 미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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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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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짧은 차 또 있네. 안녕. 인형이네. 왠지 한방강인데? 아... 아... 음... 다른 거 모르겠고 EV 기웠네. 나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EV 기워서 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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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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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적합을 벗어버린다.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적합을 벗어버린다. 제가 완전히 사용할 수 있다. 맞네, 웅이네. 그럼 이수희 나와? 1.4. 1.5. 공인은 피카츠로 상대하면 쉽다.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번개가 파리를 어떻게 이겨? 내가 포에못이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브이는 속성이 뭐지? 노말이야? 엔케넨으로는 말파이트 투카패던데 후알못들 말 듣지마 지우도 투카츠로 오니 이겼는데 오빠가 모시기겠어? 음...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잉어킹을 판다고? 사고싶은데? 아니, 강질로 안쳐놨네. 아니, 강질로 안쳐놨네. 아니, 강질로 안쳐놨네. 풀타임이랑 불타임. 갓다피. 매자세! 포켓몬 챔피온! 피크닉걸 아키나 토마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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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보다 피 아 좋아 좋아 살코 싶다면 잘 싸워야 할거야 좋아 잘 싸워야 할거야 잘 싸워야 할거야 아르바이트 풍선 나 Hein 나홍이 귀엽잖아 나홍이가 제일 귀엽더라 피카츄라 해석체육관 관장의 웅은 바이타입 전문가야 아 체육관 관장이 웅이야!? 눈.. 눈 이렇게 되네? 맨날 운전하고? 웅이구나 워킹 레이시스트 점프.. 와.. 왕이 위상봐 우유 나와라 보다 피 나와라 보다 피 나와라 보다 피 어? 와 모다 피는 김어치 못먹었어 어? 윈기다 윈기다 지민이 이리 그 과정에서 1점 더ienna 2점 길고 6점 견학료로 봤네. 이거 웅이가 꿀꺽 할 것 같은데. 이용신? sendoss 푹 적중 힘들어 rozp 덜 solidarity 덜 선 이거 진짜 이비 같은 포켓몬 있으면 씹다 터지겠다. 왜 그래? 왜 그래? 보다필이 너무 열심히 하는데? 요즘 미안해지는데? 그댈 이거 진화가 안 된다는데? 파트너 포켓몬 대신에 포켓몬 라이츠로 만들어본 피카츄 이분이 이름 바꿀 수 있나? 바꿀 수 있나요? 대신에 포켓몬이도 웃기지? 포켓몬이도 웃기지? 모다 피칫에 포켓몬이도 웃기지? 포켓몬이도 웃기지? 아 이게 아닌데? 맞나? 밥을 잘하는 친구 밥을 잘하는 친구 밥을 잘하는 친구 밥은 없다고? 밥은 안 먹기지? 밥은 안 먹기지? 밥은 안 먹기지? 밥을 잘해야지 밥은 안 먹기지? 밥이 안 먹기가 흔들어 가라, 모다피! 돌아, 모다피! 흠 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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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쟤 리얼로 세지 않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러게. 아니, 못 들어가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로 가는게 맞겠네. 발맞이 산. 블루시티. 블루시티에 이슬 있나? 별과 달이 이런거 쓰지 않나?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포켓몬이 없었어. 풀백이 그런거 없어서 손으로 다 하고 그랬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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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1레벨이네. 12레벨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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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우우우. 오! 아, 새끼 사기치네. 아니, 무슨 밸런스가 이래 피타입 나브레리는 가라미르킥이 3번 안에 골로 가야지 이게 맞나? 와, 너무 쎈데? 저 씨뿌레기 안 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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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집에 사는 EV 또박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트레이너 모자피랑 EV 들고 다니면서 배변공도 안 들고 다니네. 지구대에 신고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용수.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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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